네 공고 과제입니다. 2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불렀습니다. 선물이 됐어요. 얘를 저기 물에 가서 빨리 씻을 겁니다. 출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직 탐물이 있네요. 아직 탐물이 있네요. 네! 네! 와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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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타이어에 물이 들어갔어요. 물빼기 작업을 해야죠. 타이어에 물이 들어가서 만두가 심해요. 주권지에 물이 꽉 찼나봐요. 타이어에 물이 들어갔어요. 타이어에 물이 들어갔어요. 배터리가 이제 다 됐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생두디 메이싱 이별이었습니다. 원곡 아즈였습니다.